미션 끝나고 한 번 다 알려달라 하셨어 아니 아니 호타 형님 말고 저기 부드리 형님 뭐야 미션 끝나고 한 번 다 알려달라 하셨어 방금 제가 미탈이 더 빨리 뜨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거야 이 상대가 질러링이 많아서 만약에 열한시 가고 저한테 울고 올 수도 있으니까 질러링 변수 안주는거지 변수를 안주고 게임을 할려고 가이밍으로 가있습니다 가이밍으로 가있습니다 모터는 욕우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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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대가 저랬넨 대 저랬넨 이었는데 서치가 않은거 보면은 서치야돼 서치야돼 링이 어디로 뛰나 불피해 뭐야 링이 이미 막았다고? 링이 빠르네 링은거 체크했고 이럴때 fcb 꿀팁 하나 드리면 미니맵을 잘 보고 있다가 상대가 링을 쓸때 한번 fcb를 찔러봐 그러면 한 마리 잡을수도 있어요 아직 여기 첨질이라 뺄거라고 혹시라도 링을 적극적으로 쓸때 한번 저그들은 둘다 링이네요 이런거 패드 확률이 높다 이런거 패드 확률이 높다 아 저기 셋이 딱 이렇게 링을 쓰려고 하잖아요 지금 쓸래서 딱 쓰죠? 이때 가서 일하고 있는걸 지 쓰고 있잖아 컨터를 좋은 유저들도 이런 타이밍에 가면 패드인거는 정찰이 안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질럿이 안나오면 패드 확률이 높아 질럿이 안나오기 때문에 패드인거 알고 만약에 패드인거를 정찰이 됐다면 삼서플 치즈 나가서 열두시 맞고 센터 도와줘서 전투이기고 토스 죽이면 게임 끝나긴 했지만 그냥 원래대로 패드가 커 나간게 맘에 깜짝 놀라는거 주면서 한진씨가 드라포로, 드라포는 타이밍이 안나와요. 성스튜버그라미스 패드에도 우리편이 숨계시기 때문에 드라를 패시로 짤을 먼저 쳐야되기 때문에 저한테 포토를 못하죠 그거 안돼 드라포는 노저그한테만 가능한데 상대가 초보라고 되는데 없는 빌딩 없는 빌딩 없는 빌딩 나가면서 12, 12 맞겠습니다 어? 잠깐만 알로그긴 했는데 드라가 오르는게 빡세가 여기다가 펑크해야겠네 안전하게 할게요 패시가 3갯이 아니고 2게이트 보트라 지금 12시를 펑크로 막으러 가면 사업이 안되서 드라에 죽어요 3갯이 없으면 1개질로 4개질로 5개질로 전투인 4개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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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4개질로 4개질로 아 참바비 형이 안 나야 돼 형 아 드라가 빠지면은 짐신을 해 주잖아 이 집으로 나가 주자 아 버로홀링 이었어? 버로홀링... 내 방을 못했었는데 잠깐만 어땠다네 이건 원래 드라가 휴시를 가면은 예산을 하고 스킬 풀었어야 되는데 어땠다네 일단 큰일 났는데 구폭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때 5배럭을 가져야 돼 여보세요 춥지 isa 오오오오오 피씨가 아마 못먹을 거 같은데 이제 방법은 빠베다하고 리홉으로 센터를 잡고 저글링이.. 중적적이야 중적? 저글링이 약간 질럿이거든요? 스토롤이 있니? 오버조 가주세요 형님 마베 좀 줄어들어 태시가 나를 버티고 있어가지고 지출을 해야되나 저글링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형님 너무 불리해져가지고 마지막 한번리에 지금 나가야 돼 어차피 지금 드라가 나오기 전에 나가서 누구 소고를 다 치고 우리 형은 영향을 합칠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풍데도 범적이 많아서 인스탄 성원이었는데 바카르셔야 돼 저거 좋아해 인스탄 성원 소고분들은 resal 아 6-7 포토 된다 9-7 막을만한데? 막고 아 바크 나왔네? 4-7 샤넬 오버 좀 놔주실 수 있나요? 오버 6-7 와주세요 형님 여기 우그로 달리고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긴 해야 돼 어? 이걸 이겨야? 내가 거의 포기 못 들었으면 포기였는데 나 오버도 마침땅 확실히 있었고 나이스 아 너무 방심하다 어 이래서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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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시 한 번 타이밍이 어? 가다 뭐하나? 뭐하나? 스캔 히드락 황커먼 지금 빨간색이 정지수 승리하고 정지수 승리한다고 어떻게 찾겠다 구별하니까 펑크하고 벌어올린 예상 못한 건 좀 오바였다 드라가 해시로 빠지면 벌어올린 원래 생각해야 되거든 그거 생각없어 구별이 형님 이번엔 링 잘 뽑았다 오해 처리자 좋아 어? 아니 근데 열두시 형님 전판에 들어올 때는 지지치고 나갔는데 이번판엔 지지 안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빡치신 것 같애요 원래 전판에 지지치고나가셨었는데 지지 안치고나가시네 아니 왜냐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지지를 치고나가셨어야 되는데 지지 안치고 전판에 지지치고나갔거든 아 수고하셨습니다